여러분! 몰아 음악도 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이렇게 힘차게 음악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 즐겁게 노래하고 있는 것 같는데요. 벌써 근데 마지막 곡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많이 해보려고 왔어요. 우와! 마지막 곡이니까 공부를 한 곡 알려드렸는데요. 방금 했었는데 I'm OK라는 곡으로 사진 찍은 것보다 I'm OK라는 곡이라고 저희가 준비했던 노래니까요. 앞으로 힘든데는 없으시고 모두 I'm OK라는 곡을 주시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요즘 날이 없으니 여러분들도 이제 따뜻한 것도 많이 마시고 따뜻한 것도 많이 마시고 그러니까 꼭 잘 챙기실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저희 시그니트로 보내서 즐겨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도 저희 시그니트로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시겠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곡은 우리가 최근에 활동했던 안녕히 사해 드려드릴 건데요. 이게 저희 부모님과 함께 포인트 시켜라요. 맞아요. 네! 안녕히 사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귀여운 뱀 홈 셔서 꼭 플레이리스트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사해! 안녕히 사해! 잘 며칠 날 소리가 안 들린 것 같은데? 아니요. 방금 제목 말해보세요! 안녕히 사해! 아이고! 계속 여러분 손에 있는 데 넣어줘야 돼요. 안녕히 사해! 네! 바로 보낼게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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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다같이 화이팅이 있는데 화이팅! 화이팅! 한 번 더 할 수 있으신가요? 네! 잘 내요! 잘 내요! 그건 열심히 해 주시면 저희가 더 힘든 게 화이팅! 다 열심히 짓는데 그럴 수 있어. 할때 쓰. 쓰리. 차.차.차. 아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까지 즐겨주시기 바랍니다.